아 카르마 17성 바르고 마료 사발렀어 옵션만 띄워볼까? 맛만 볼까? 여기서 명큐를 던지는거죠 그래서 레전드를 보내는거에요 아 이거 남겠는데 18%는 팔아야될거 같은데 17,3 아 팔리죠 이런거 유니크 잘 사가더라 생각보다 좀만 더 던져볼까? 재미삼아 저 코인 남아서 뭐하나 그냥 던질게요 큰그림 그려요 웃지마세요 옆에서 저보다 더 망하신 분이 안되겠어요 블랙큐브 사서 레전드리로 가겠어요 일와 같이 레드넌드리로 갈게여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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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 공식하고 18으로 간다.. 그게 맞는 것 같다.. 아.. 좀 더 이득 보긴 했네 그래도 그지? 근데 코인을 써가지고 사실 뭐 이걸 이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네.. 19억이면 팔리겠지? 됐다.. 오.. 쟤.. 오늘의 강의는 게잉 오늘의 강의 하는 시간에